과연 파이어로 정글인가 이상의꽃 정글인가 제라 여기 너무 정글캐가 많은데 상대방 아래로 가라 아 어 예리한 손톱이랑 꼴 서포터랑 기띠 바텀 터진다 아이씨 꿀벌이나 먹자 아 공날 나 어저께 써봤는데 별로야 나랑 너무 안 맞아 너무 막타만 노리는 느낌 탑은 괜찮은 것 같은데 바텀이 터져 계속 새우 하나 먹고 가야돼 누가 먹었어 우이씨 같이 먹자 나 레버업 해야돼 나이스 나이스 아악 큰일날 뻔 어 잡겠다 아 빼자 안녕하세요 아 꿀벌 다 놓치네 아이씨 먹어라 빨리 아우와 겁나 빨라 와 미쳤다 얘네 파이어로 정글이야 뭐야 정글이 아닌데 에나비 꼴이 들고 있나봐 아니 거부광이 꼴이네 거부광 정글이네 젊나 빠르네 진짜 플러스 파워 들고 있더라고 플러스 파워로 때렸나봐 로톰은 우리가 먹었네 플러스 파워로 때렸나봐 앗 되게 쾌고야지 아, 오케이 잡을 수 있다 으엥 빼 오케이 아니 이게 무슨 경우야 야 이게 무슨 경우냐고 겁나 딴딸하네 아픈 안돼 안돼 휴 죽을 뻔 아 개피 많은데 개피 많은데 바로 들어가 아 야 상대 파이어로 잘한다 같이 좀 먹자 인마 같이 좀 먹자 인마 와 뭐 들어갈 수가 없네 아 너무 박센데 로또 문화 먹어야겠다 아 아 아 아 유ري 아, 뭐야 싫어하냐? 사람 살려 와 공날로 오는 거 봐 개무서워 30초면은 쟤네가 먹을 수도 있는데 쟤 애납이 있어서 저것까지 먹고 오면은 진짜 답 없는데 바로 치네 애납이 이제 들어갈 것 같은데 지금이야 그렇지 이러면은 또 몰라 일단 살아야 돼 근데 이번에 죽으면 안 돼 아이고 까비 근데 이거 똑같아 쟤네 애납이 골이 있어서 쟤네가 친다고 하면 막 타먹어야 돼 반픽 존버 타야 된다 아 이거 치면 약간 애매한데 와 만렙인 거 봐 애납이 들어올 텐데 이제 wollen 어유 어 이있끼 Deep 히히힝힝 히히힝힝 어딜 어어 잠깐만 근데 이거 먹어야 돼 오케이 먹었어 들어가자 들어가자 째 야 이건 이겼다 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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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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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아프지 않았어 이번판 어어어어 조심해 죽여 오케이 이랬는데 점수 7.5로고 이럴거 아니야 개열받네 진짜 점수 몇 점이나 줄라나 솔랭이야 아 한국 애들 아니구나 오오우! 뭐야 ...... 겁나 많이 주네 어우 달달해 어우 달아 왜께만이 줌 기분좋해 왜케 많이줌 어우 달아 그래도